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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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으면 아마 이제 학교를 해서 또다시 수업이 안 끝났는데 천천히 시간이나 이렇게 연구했는데 왔겠지 그래서 약간 시작을 봤는데 일단 오기도 왔어 앞에 진짜 제대로 정렬이 다 탁 탁 탁 한 5번 정도? 아니요 한 4,50 4,50이냐 그리고 지금 처음 렛츠고 네네네네 그렇게 또 만들신 거 같은데 렛츠고 조금 더 핏이 넘었어 아직 소주일 수도 있잖아 아 거지 조금만 더 기다려봐 조금만 축하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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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기죽지 말고 템어 오케이 forever 오 오 남자로 가득 찼네 그래도 괜찮아요. 좋아. 날씨 진짜 더운데 여기까지 와주신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. 학생분들 되게 공부하시느라 피곤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온 걸로 뭔가 힘이 될지 모르겠지만 되게 방충전 방충전도 되시고 뭔가 힘 내주셨으면 좋겠다. 힘이 되셨으면 좋겠다. 짧은 쉬는 시간이지만 진짜 힐링 되셨으면 좋겠다. 진짜로. 진짜 맘 같아서 막 수업시간에 들어가고 막 안녕하세요 하고 싶은데 진짜 맘다가 다 살아가지고 저 시간에 막 돌리고 이러고 싶었잖아. 저기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이러고 그러고 싶은데 뭔가 돈 받는 것도 너무 미안해. 나 장사는 못 할 것 같아요. 이게 한 번 했다가 또 여유가 생기니까 떨어지게 몸이 풀리니까 프로가 되어가고 있는 프로가 돼가고 있어. 한 번 더 하면 이거는 그냥 싹싹싹 그래서 다행히 잘 끝냈으니까 이제는 우리도 아까 저희 약속한 대로 11시에 이제 공연만 제대로 하면 공연 때 다시 보답해드리자. 이 미안함을 못 오셨던 분들 다 공연 때 저희가 다시 하는 걸로 하죠. 공연하러 갈까요 이제? 준비하러 가자. 수고 많으셨네요. 수고 많아. 파이팅. 수고 많아요 はい 수고 많아요. 수고 많아요 네 킹 kung Sales 스탱 hmm 다시 안 American 수고 많아요. 수고 많아요 수고 많아요 수빙 소빙 спас costing tsun goes 조 고 ail